박용훈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글쓰의 주인공 박용훈입니다. 이야, 바둑이 역대급입니다. 여러분, 소리 한번 줄어주세요. 소리 질러! 시실의 방에서 계속 이제 토크하시다가 이쪽에 딱 와보시니까 어떠세요? 저는 여기서 촬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. 아, 두렵지 않다. 현장에서 혼자 아몬드 먹지마. 뭐라고요? 현장에서... 아몬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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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몬드? 혼자, 현장에서 혼자 아몬드를 드신다고요? 아몬드! 아몬드 맞아요? 아몬드 먹읍시다. 내가 몇 달 촬영했는데 딱 한 번 그런 적 있거든요? 아몬드를 딱 한 번 먹은 적 있거든요? 네. 내가 잡아낸다, 누구예요?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, 우리 문신부님? 종학이 형님은 평상시에 뭐 하세요? 촬영 말고? 아니, 그... 아, 이런 거 아니에요? 종학이 형님은 평생이 뭐 하시더만? 저쪽에서 소리 안 되는데 나에 대해서... 아, 나에 대해서? 아, 종학이 형님이면 종학이 형님은... 마이 미스텍, 은하? 마이 미스텍! 왜 내 자생활이 궁금해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, 그러면 당신은... 촬영 없을 때 집에서 혼자 배워주시오! 당신이 신이라고요? 종학이 형님, 저 혼자 있을게요! 둘은... 둘은 따로... 둘은 나누시면 안 돼요, 그냥? 예명이 있다던데! 예명! 예명! 네! 내가 귀가 먹었네, 소리가 안 들듯이! 우리 많이 먹으면 잘 안 들려! 이 소리는 진짜 잘 들려요! 종학이 형님! 이 소리만 잘 들리거든요! 사람들이 불러주거나 파키테는 누구예요? 파키테라고... 파키테 어떤 뜻이에요? 라틴어 중에 하나인데 제가 구마 그거 할 때 그걸 했는데 뭐가 이렇게 웃긴지 제가 웃더라고요, 파키테 웃겨요! 파키테! 그 소절 한 번, 라틴어 한 번 보여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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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키테 한 번만, 한 번만 여기다가 가렸다가... 기대하세요! 파키테 나갑니다! 하나, 둘, 셋! 파키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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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그런 귀신들! 너희들을 분명할 거야! 저희랑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떨려 떼 수 없는 저한테 정말 파트너 이상의 어떤 소울메이트입니다 사랑해요! 소울메이트다! 방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촬영장에서 우리 박용훈 씨는 어떤 모습이세요, 주로? 그냥 실없는 농담으로 아니, 어떤 농담이세요?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실없는 바늘 같은 어떤 이런 거죠? 이런... 이런 식의 이렇게 말장난으로 해서 개신이... 말도 안 되는 거 갑자기... 갑자기 지나가서 까마귀 흉내내고 뭐 그런 거 그게 또 매력입니다, 우리 박용훈 씨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까마귀 흉내 한 번 해주세요 경우 씨 시청률 공약 하나만 해주세요 만약에 시청률 5% 넘으면 오! 밴드 만들어 가지고 오! 공연 한 번 하고 싶어요 밴드 만들어 가지고 오! 공연 한 번 하고 싶어요 이야! 두 분자 가서 해야지 멋있게 하하하하하하 그건 못하라고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